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LG X2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왔던 X2보다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왔는데요. 국내 출고가가 198,000원으로 나온 10만원대 스마트폰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 제품은 화면은 5.45인치의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1440x710 HD 플러스 해상도를 사용했구요. CPU는 퀄컴 스냅드래곤 425, 1.4GHz로 동작하는 쿼드코어 CPU를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2GB가 사용됐구요. 롬은 32GB가 사용됐고, 측면에 있는 마이크로 SD를 확장시키면 2TB까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 후면은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사용했구요. 배터리는 3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커버는 분리가 되진 않아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는 없는 타입이구요. 이 제품은 미 국방부 군사표준 규격 밀스펙이라고 하죠. 고온과 저온, 열 충격, 습도, 진동 충격에 6개 항목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진 스마트폰이에요. 하단에는 마이크로 USB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구요. 이어폰 단자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성능을 보기 위해서 안투두 벤치마크를 돌려왔습니다. 45,015점 정도가 나오구요. 남은 점수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점수가 이게 더 높다면은 이게 좀 더 빠른 거가 될 테구요. 체감상 성능이 사용자들한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 체감 성능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벤치마크 성능 이거보다도 실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최적화가 잘 되느냐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이거 좀 쓸만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성능 스마트폰을 좀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 이거 조금 느리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뭐 그게 아니고 뭐 전화 정도만 하고 유튜브 보고 라디오 듣고 이 정도만 사용한다면은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익벤치도 돌려봤습니다. CPU 성능을 먼저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점수가 옆 보이죠. 싱글코어랑 멀티코어랑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점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같은 벤치 돌려보고 이 성능을 대략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성능이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게 빠른 건 좀 기대하기 힘들고 뭐 게임 성능도 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화나 뭐 일반적 유튜브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이구요. 이 제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왼쪽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명령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날씨 오늘 군포의 예상 최고 기온은 37도, 최저 기온은 24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 뭐 일정을 추가한다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버튼 누르면은 즉각적으로 팍 뜨거든요. 성능이 빠른 스마트폰은 근데 얘는 약간 느리게 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 약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봐야 좀 마음이 좀 급한 사람이 보면은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카메라 품질은 괜찮은 편이 있어요. 리뷰 화면을 볼 때 지금 삐빅삐빅 하죠. 지금 설정에 보면은 금방 안 뜨는군요. 누르면은 셀피 촬영에 오토셀피가 있고 제스처샷이 있습니다. 근데 제스처샷으로 되는 걸 제가 오토셀피 바꿨어요. 이거는 얼굴이 인식되면 바로 그냥 찍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셀카본 같은 거 이런 게 했는데 요즘 블루투스 리모컨 같은 거 쓰시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얼굴 인식하면은 이렇게 착각 찍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찍은 사진은 바로 옆에 있는 버튼 눌러서 뭐 문자로 첨부한다거나 또 SNS로 바로 올리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후면 카메라는 1300만 원소의 카메라가 되었기 때문에 품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미리보기 프리뷰 리뷰 화면이 조금 어둡게 보이죠. 이게 좀 좋은 스마트폰들을 찍어보면 화면이 밝아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도 꼭 사진 찍은 사진 내용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얘는 조금 이렇게 색도 조금 변하고 어둡게 보여요. 근데 이 화면이 실제 찍은 사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찍은 이미지는 영상 하다리 구글 포토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아쉽다면 찍은 사진을 보통 확인할 때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조금 어둡게 보인다는 점 화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어폰을 연결시키면 에펜 라디오를 실행시켜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제가 검색해서 추가해둔 상태고요. 이어폰으로 듣기 해서 이어폰 들으실 수 있고요. 또는 라디오를 스피커로 듣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 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채널 선택하면 또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찾아서 또 다음 다음 제가 검색해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홈 화면 누르더라도 백그라운드 상태도도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부하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임은 아닌 경우에는 뭐 게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지금 선택할 때 많이 끊기면 이렇게 버벅거려서 누르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하가 걸리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하면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보고 있는데요. 와 지금 시작할 때부터 벌써 불안하네요. 뭔가 엄청 버벅 이런 게 느껴지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디어디... 지금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물에 빠진 것처럼 모션 나왔어요. 얼마나 느리면 지금 뛰는데 제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돌렸을 때 발 안 돌아가고 좀 이따 돌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왼쪽 돌려볼게요. 발 안 가죠? 많이 느립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해봤는데 뭐 그래픽 옵션이 애초에 그 중간이나 높음이 선택이 안될 정도로 낮음으로 선택되거든요. 낮음으로 했음에도 움직일 때 많이 끊기고 버벅여서 너무 고상의 게임은 이제 좀 무리다 할 수가 없고 조금 성능이 낮은 게임을 하기에 적합하다. 게임을 위해서는 이 정도 낮은 성능의 스마트폰 선택하면 안 되겠죠. 물론 역시 가격이 좀 저렴한 만큼 성능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유튜브 보기를 할 때 어느정도 성능이 되는지 좀 볼게요. 유튜브를 재생해 보고... 스피커는 이제 한쪽으로 해서 나오는데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뭐 소리가 뭐 아주 불편하다가 뭐 음질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서 뭐 충분히 멀티미디어를 찍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있는 도중에 단영상 재생하더라도 빨리빨리 잘 넘어가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는 거는 크게 문제 없는데요. 근데 반응속도나 뭐 창전한 속도가 약간 느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튼 눌렀을 때 이거 뜨는 거 즉각적으로 팍팍 안 뜨고 약간 늦게 뜨는 경우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나마 좀 빨리 뜬 거고 어떨 때는 조금 늦게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웹서핑 할 때 버튼 누르면 요정도 로딩 속도 원래 다른 스마트폰 화면은 거의 누르자마자 바로 확 뜨거든요. 제가 인텔 속도 좀 많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약간 늦게 뜨는 정도? 웹서핑 할 때는 스크롤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끊긴 느낌 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좀 더 빠른 스마트폰은 이런 느낌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다다다다다다다 끊기면서 넘어간 느낌? 지금 이게 캠코더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화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감 성능 같은 부분은 물론 이 스마트폰이 워낙 저렴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조금 끊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다 얘기하면 사실 거짓말인 거고 가격에 맞게끔 나온 스마트폰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폰이면 화면도 막 엄청 좀 그렇고요. 이게 화면이 색이 좀 바랜 것처럼 나와서 옆에서 보면 거의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 스마트폰의 성능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배터리도 용량도 오래 안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화면도 좀 비교적 쓸만하고 성능도 생각보다 좀 쓸만해서 막 쓰기에는 좀 괜찮은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은 스마트폰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뭐 폰을 자주 잘 떨어뜨린다거나 잘 망가뜨리는 분들에게도 미스펙도 적용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성능이랑 쭉 체감성능 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쭉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